여기서 죽으면 안 되시죠? 구사령 총리님. 나랏밥 먹게 생겼단 소린가 내가? 사람 잘못 본 것 같은데. 맞게 본 것 같습니다만. 사람 잘못 봤다니까. 왜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러지? 위험하게? 연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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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빨리 좀 주세요! 연령비! 방금 총소리 뭐야? 야 조용! 야 정신 놓지 마 야! 훈련입니다 가세요. 괜찮으니까 가세요 훈련입니다. 진짜 병원 안 가봐도 돼? 병원은 대한민국이 짱이야. 방탄조끼는 대한제국이 짱입니다. 골절 없고 내부장기 손상 없고 근육인데 바열 정도인데 그 정도야 뭐. 대한제국 뭐하는 나라인데 총 맞고 병원도 안 가냐? 불빡 지어놨다. 나리한테 네가 갖다 줘. 이제 이실 짓고 좀 하고. 대한제국 대체 뭐하는 나라인데 총질이야? 변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. 안 하면 너부터 체포야. 두 번은 없을 일입니다. 폐하우시면 다 설명하겠습니다. 걘 언제 오는데? 이게 기껏 살려놨더니. 손에 힘이 없어서. 뚜껑 좀.